안녕하세요 식무친구 입니다 오늘은 하원에 제라늄 구경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대니제라늄이 있습니다 굉장히 수영도 예쁘고 그리고 화분도 굉장히 크죠 요렇게 예쁜 대니제라늄이 3만원 입니다 굉장히 수영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구요 그리고 요렇게 골드 하얀색 꽃을 피워주는 요 골드는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라곤윰이죠 요 페라곤윰은 보통 하얀색 가분이 8천원 정도 하던데 여기는 지금 6천원으로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페라곤윰 붉은색 그리고 뭐 핑크 흰색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렇게 대품인 오렌지 랜디가 13,000원 입니다 요렇게 굉장히 풍성하죠 13,000원 버무따로즈 13,000원 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요렇게 핑크색에 흰색이 들어있는 색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너무 예쁘죠 수영도 너무 예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흰색도 나와 있구요 그리고 요아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죠 아리스토 블랙부티라고 13,000원 입니다 색깔이 독특하면서 요아이도 굉장히 수영도 예쁘고 풍성한 그런 어지라눔 입니다 굉장히 많죠 요렇게 페라곤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럽 제라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기초는 유럽 제라늄보다는 요렇게 페라곤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페라곤윰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풍성한 작은 포트에 있는 페라곤윰 제라늄이 2,500원 입니다 작은 포트에는 보통 뭐 2,500원 2,000원 조금 가격대가 있다 하면 3,000원 요렇게 하는데 굉장히 작은 제라곤윰 제라늄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 제라늄은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요렇게 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요 자리에서 매다이 골라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풍성하죠 화분만 조금 큰 곳에 옮겨 심으면 적어도 6,000원 8,000원은 받을 수 있는 가격인데 요렇게 작은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색깔 너무 이쁘다 저도 메다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렇게 제라늄 메다이와 다육이 메다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데리고 온 제라늄과 다육이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제라늄 입장이 풍성하지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라늄 새아이와 매화바이솔 요아이는 매화바이솔입니다 바이솔을 제가 키우고 있지만 매화바이솔은 없어서 요렇게 한 포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구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참 예쁘죠? 넓은 화분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동자 제가 옥동자 금을 키우고 있는데 요 옥동자도 고운 발바닥처럼 너무 통통하고 이쁜 겁니다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옥동자도 한 포트 데리고 왔구요 그리고 동글동글 길쭉길쭉 색깔도 예쁜 수빙도 데리고 왔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요아이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구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요렇게 제가 수빙을 키우고 있는데 작은 포트 천원짜리 포트 하나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같이 합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데리고 온 제라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작은 포트에 심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데 자세히 보시면 아랫부분에 요렇게 새로운 아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 제라늄 입장과 줄기가 굉장히 길고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큰 입장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아가들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입장이 커서 가리는 얼굴들은 요렇게 좀 잘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길이로 이렇게 지금 줄기가 굉장히 길죠 요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커다란 입장으로 햇빛을 가리다 보면 아랫부분에 있는 아가들은 잘 자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큰 입장들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렇게 노랗게 물든 입장들도 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따실 때에는 너무 줄기와 가깝게 따지 마시고 요렇게 저처럼 조금 길게 입장을 따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입장을 딴 요 줄기는 자연이 말라서 저절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입장을 따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간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길게 입장을 따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입장이 금방 본 아이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마치 호박잎 호박잎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제 손바닥 크기만큼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안쪽에 있는 아가들이 잘 자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아가들은 제가 꽃을 좀 보고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해지면 분갈이를 할 때 잘라서 뿌리 내림을 해서 개체수를 조금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목대도 굵고 풍성합니다 풍성하지만 요렇게 입장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아랫부분에 가려져 있는 아가들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큰 입장들은 군데군데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쁜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잘 사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장이 크든 줄기가 길든 풍성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 제 다름들은 사시사철 온도만 잘 맞으면 꽃을 피워주는 아가들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가 데려온 아이들 조금 더 따뜻해지면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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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